오늘도 이러한 바둑이 나오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제가 이 바둑을 준비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다들 밥만 먹고 바둑두고 다들 천재 중에 천재인데 진짜 다들 천재 중에 천재고 매일 인공지능과 공부하고 진짜 미친 짓이 공부할 텐데 왜 신진서랑 두면 백수 언저리에 바둑이 끝나버리나 궁금하지 않으세요? 사실 저도 궁금해요 이게 그냥 몸에 배 있나 봐요 이런 수가 너무 신기한 거죠 뭔가 이 뇌의 구조가 지금 일반 기사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두고 그리고 저는 가장 소름끼 떴던 게 여기도 쓸 때 그냥 노타임으로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쓸 때도 이거 쭉 다 이렇게 2선으로 넘어가고 여길 붙여도 그냥 뒤로 다 받아요 그리고 딱 둬서 이걸로 내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걸 신진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인공지능하고 바둑두면 아마 AI랑 바둑두면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툭툭 당하는데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몇 개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당하는데 지는 겁니다 야금야금 당하는데 그거를 이제 신진서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기사들하고 신진서의 눈에는 이런 기사들 일반 기사들의 수들이 많이 느슨한 거죠 느슨함이 있는 거죠 신진서는 그런 점이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저는 신진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신진서 정도의 실력 압도적인 세계 내킹 1위의 기사인데도 끊임없이 상대방 연구를 하고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진서가 대단한 것 같아 지금 그 정도 정상에 올라왔으면 사실 좀 안주하기도 하고 마음을 놓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신진서가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오천이가 몸싸움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게 느슨함이죠 이것도 중앙을 밀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걸 자오천이가 그냥 있죠 뭔가 조금 조금씩 당해요 조금 조금씩 이런 것도 지킨 것도 여기를 들여다보고 좀 더 강력하게 갔어야 되는데 이런 느슨함이 있어요 이런 느슨함 자오천이가 그래서 약간이라도 편해지고 이 모양에서도 이런 데 뛰어들었을 때 이럴 때도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약간 사람의 감각으로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네 신진서 여기서 이런 뛰어드는 거 다분히 자오천이를 맞춤형 자오천이 맞춤형 전략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도 자오천이가 이런 식으로 반발했으면 좀 더 바둑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자오천이는 이런들 받아준다 이런 것들을 신진서는 파악이 돼 있던 거예요 정확도 보이세요? 72% 오른쪽이 100이고 왼쪽이 흑이잖아요 위에 흑백 표시되어 있는데 72.1% 저게 이바둑 신진서의 일치율입니다 미쳤죠 이거는 미친 거 미쳤어 이건 진짜 지금 거의 200수 가까이 뒀는데 일치율이 72%는요 이건 미친 거예요 사실은 커제가 지금 59.8이잖아요 59.8이니까 커제도 못 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 한 50대 후반에서 60대가 1624들의 일치율이고 65%면 굉장히 잘 둔 거고 가끔 70%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미친 수준인데 지금 72%가 나왔어요 자 신진서 대 딩하오 동갑이에요 여러분 2000년생 동갑입니다 중국 랭킹 3위고요 일단 딩하오는 지금 어 세계대회 2관왕입니다 2관왕 올해 삼성화재배 우승했죠 LG배 삼성화재배를 지금 동시 석권했어요 딩하오는 뭐 중국에서 지금 가장 믿고 있는 선수입니다 딩하오 구쯔하오는 자 9승 9판을 뒀어요 지금까지 신진서와 그 9판을 둬서 신진서가 6승 3패입니다 6승 3패인데 내용을 좀 보시면 어 2014년 2019년에 처음 만났구나 그래서 뭐 최근에까지 대곡을 했는데 최근에 신진서가 2연승 중입니다 예 최근에 중국 갑조리그 그리고 치저우 랑컵에서 우승 이기면서 최근 2연승 예 그리고 6승 3패 흙을 잡은 선수가 좀 많이 이겼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흙 잡은 쪽이 6번 이겨갔네요 예 흙이 흙 잡은 쪽이 그동안 좀 많이 이겨갔습니다 딩하오 선수가 예 엄청 좋았다가 예 최근에 좀 주춤해요 예 주춤하고 특히 신진서에게 이 중국 갑조리그 그리고 랑컵에 질 때 보면은 좀 맥을 못추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남은 선수가 딩하오 구쯔하오잖아요 근데 어 좀 더 까다로운 선수는 저는 구쯔하오라고 봐요 신진서 입장에서는 근데 구쯔하오가 일단 주장으로 갔고요 구쯔하오는 중국래킹 1위죠 자 이제 딩하오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내용도 좋았고 예 2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뭐 자신감을 갖고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농신배 같은 단체전의 큰 경험이 딩하오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점도 어 신진서에게는 상당히 웃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분명한 거는 어 딩하오 선수는 현재 이 신진서와 어떤 자웅을 겨룰 만한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예 S급 예 최신 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기사 몇 명 없거든요 굿즈하오 딩하오 예 중국에서 뭐 가장 믿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보여준 정도의 그런 신진서의 내용만 보여주면은 어 뭐 예 충분히 저희가 승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딩하오 선수는 여러분 유명하죠 4,500판 AI와 4,500판을 돋다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예 AI랑 공부를 한 게 아니라 AI랑 4,500판을 돋대요 예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인공지능과 4,500판을 두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자 내일 딩하오와 중국렉킹 3위이자 예 현역 세계 챔프 그러니까 현 세계 챔프예요 삼성화잽의 타이틀 보유자와 LG 응시배 타이틀 보유자의 대결이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 많은 응원 해주시고요 저도 내일 똑같이 같은 시간 2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ur 1